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1,2 내신 수능 국어를 책임질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선경입니다. 지금 시기에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고등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예비고일 국어 1등급 선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선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실은 12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예비고일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부터 공부를 하는 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좀 남다른 그 다음에 내가 1등급을 정말 너무나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큰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12월에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했을 때 그때에 좀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1등급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 뭘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학. 자 고등학교의 내신을 잡고 싶으시면 국어 내신 1등급을 잡고 싶으시면 무조건 일단 문학을 잘해야 돼. 자 문학. 자 문학 개념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이 고1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내신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작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방대하단 말이야.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현대문학도 있고 고전문학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 내신이나 이제 수능에 수능 문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바로 고1 교과서 통합 국어에 있는 문학. 이걸 먼저 정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범위가 있어야 학습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몰라요. 우리 학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국어 출판사가 뭔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통합 국어의 내용을 공부를 해주시면 그럼 결국 나중에 학교 배정이 나고 출판사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겹치는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고1 교과서 통합 국어로 공부를 해서 자 일단 당장 필요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출제되는 개념들 자 그 다음에 여러 교과서 고1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작품들 이런 걸 가지고서 개념과 작품들을 공부한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작품들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 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당장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적중률이 가장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1 교과서 통합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집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강의로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강의나 우리 친구들이 정해서 하루에 일정 부분씩 나눠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하는 문법은 수능 국어 전체 문법이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수능에서는 문법이 선택 영역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었을 때 문법을 선택을 수능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확실한 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학보다 고1교과서에서 양은 적지만 1, 2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1 내신을 잘 보고 싶으시면 이 고1교과서 문법에 대한 선행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문법 전체를 다 보나요? 뭐 나중에 겨울방학까지 가면은 다 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다 보기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보통 들어가는 게 의문 파트예요. 의문. 자, 그래서 의문 정도만이라도 봐 두시면 나중에 겨울방학 때는 좀 더 그 나머지 파트 또 보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습계획에 의문 정도 포함시켜서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새 좀 고1 내신 트렌드가 뭐냐면 그 얼마 안 되는 양을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의문이, 교과서의 의문이 있잖아. 그럼 그 의문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으로까지 출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고1교과서 문법은 되게 좀 미리 정리를 하고 잘하는 게 좋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무조건 다 정리해라 이런 건 아니고 좀 부분을 나눠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의문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겨울방학 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게. 자, 세 번째가 비문학. 독서인데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선배들한테, 선배들한테 아, 비문학이 어려워. 비문학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비문학 공부해야 돼. 비문학이 어렵다는데. 그러면서 비문학 문제집을 갑자기 막 사서 막 풀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학습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보통 고등학교 애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건 맞는데요. 내신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수능 비문학이 어려운 건데 수능 비문학은 고등학교 1학년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당장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비문학 파트가 몇 단원 되지도 않아요. 그마저도 시험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단원 시험범위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면 암기예요. 100% 암기입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추가로 모의고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 모의고사의 비문학도 범위가 정해지는 순간 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신 비문학은 그냥 해당 범위가 정해지면 거의 뭐 완벽하게 암기를 한 애가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모의고사 비문학은 얘기가 다르지. 수능 비문학은 얘기가 다르지. 이건 범위를 내가 미리 알고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읽고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거 모의고사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자, 내신이 아니에요. 내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수능에서 출제 비중이 문학만큼 높은데 근데 문학보다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되는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쨌든 수능 비문학은 어려운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그치, 좋지. 근데 당장 내신, 고1 내신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번, 2번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학과 고1 문법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비문학, 독서 공부를 얹어서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건 모의고사로 하시는 거예요. 모의고사로.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3개년, 최근 3개년 모의고사 기출을 분석을 하시는데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제대로 본 친구도 없기 때문에 아예 시간 재고 세트 모의고사를 풀어.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올해 시행됐던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부터 분석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3월 모의고사 한 세트를 메가터지 사이트에 보면 기출 시험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서 자, 1시간 20분 동안 시간을 재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목 없는 긴 글은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질문씩 너네가 분석을 하란 얘기지. 그래서 한 질문 정도씩 분석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기출됐던 비문학이 어려워요.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가치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최근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질문씩 붙잡고 분석을 하는데 지문을 정리, 손으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구조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연결되는지까지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막 잘한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당장 막 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현 능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몇 질문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질문씩 꾸준히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질문씩 모의고사 분석을 하면서 천천히 실력을 키워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일 3월 모의고사 3개년 하시고 3월 거 다 끝낸 다음에 6월 그 다음 6월 거 끝낸 다음에 9월 이거 월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난이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1월 이 순서대로 3개년씩 뽑아서 이제 프린트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비문학 시중 문제집 사서 풀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어차피 다 기출이야. 기출 짜집게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메가 사이트 안에서 제공을 할 때에는 해설 강의까지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 해당 지문을 공부를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찍어놓은 거에서 그 부분, 해당 부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꺼번에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요. 학습란에서 보고서 같이 공부하시고 해설 강의도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독서, 감상문. 사실 이 독서, 감상문은요. 이걸 한다고 당장 국어 1등급에 도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추가.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걸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독서, 감상문을 하려면 독서를 해야겠죠, 일단. 독서를 하고 독서, 감상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이 시기밖에 없어요. 당장 겨울방만 해도 모든 감옥에 대한 공부들이 다 이렇게 막 스타트가 되고 학원들도 막 다니고 되게 바빠질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에 한 편 혹은 2주에 한 편도 괜찮아요. 이렇게 독서를 좀 하고 독서, 감상문을 쓰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내라고 하면 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그런 거 요구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학교에다가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독서를 하니까 작품력이 생겨요. 아무 작품이나 읽으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단편소설 같은 거, 단편소설집 같은 거 이런 걸 사서 읽고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부분 발취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독서, 감상문을 쓰려면 전문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1, 2교과서 공부하실 때 해당 부분의 앞뒤 내용까지 같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왕이면 나중에 좀 내신이랑 연결되는 이런 작품들 공부하면 미리 좀 읽고 쓰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 독서를 나중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로 낼 수도 있고 작품력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감상문은 손으로 쓰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써보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국어를 잘하고 싶을 때 가장 빠른 게 쓰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쓰려고 하면 일단 어휘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한 것에 대한 내용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좀 문장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까지 모든 종합적 능력을 끌어다가 독서감상문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휘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문장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되게 힘든데 그런데 한 편, 두 편, 세 편, 딱 세 편 이상만 쓰게 되면 머릿속으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국어의 종합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좀 잡히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감상문까지 쓰면 이런 세 가지 효과까지 생기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 시기에 이걸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매주 하라는 게 아니야. 2주에 한 번씩 해도 좋아요. 나머지 공부하시면서 좀 같이 얹어서 학습 계획을 세워주시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시기에 하면 너무너무 좋을 고등학교 국어 1등급 선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지금도 국어 말고 다른 과목도 해야 돼서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하기가 너무 버거운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최소 두 개. 최소 두 개 이상은 학습 계획에 포함시켜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요. 고등학교 국어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계획 세우시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겨울방학 때 또 심화된 공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